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냐에 있는 채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울어야 되는 겁니까? 실패했으니까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영락교의 성도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이 무거운 도식에서 벗어나셔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도식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도식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엉뚱한 착각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가난한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세우고 가난한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을 많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을 얻었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괴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가셔서 40일 계시는데 산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33장 1절부터 그 출애곡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어 여러분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땅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 땅은 주겠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얼마나 너희들이 모기고고 불순종하는지 내가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을 진멸시킬까 내가 걱정스럽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가진 않겠어 이걸로 끝이야 땅이나 받아 먹고 떨어져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가난한 땅을 얻으면 하나님 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냥 주셔서 얻은 거지 하나님 잘 믿어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땅을 얻었으니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착각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또 반대로요 이 도식은 우리에게 정반대 방향의 착각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나는 아직도 가난한을 못 얻고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잘 못 믿어서 그래 이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을 못 얻는 이유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꼭 못 얻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닙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100% 완수를 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모세같은 인물이 그 다음에는 일어난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난을 못 얻나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꼬중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다 보니 그 고통의 일부가 모세에게 나눠진 것 뿐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공동체로 인하여 그 고통이 공유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공동체로 인한 이유 외에도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시죠 여러분 이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냈을 때 10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뒤집어 놓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를 도니까 이들도 같이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그 공동체로 인한 고통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40년 그 기한이 차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40년이라는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일반적인 말씀인데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2019년 송년주의를 맞이했지만 가나안을 못 얻어서 난 실패했나? 꼭 이렇게 낙심하시면서 우리의 한의 삶을 실패로 규정지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가나안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실패로 규정짓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애국에서 벗어나 나오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불러내셨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가능한 첫 번째 대답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국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한 이후부터 노예가 돼서 고통을 허락 받고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있는 자유마저도 박탈당할 정도로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육토록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해도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답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땅이 없으면 번영하는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나라고 물을 때 자유를 위해서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와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정답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짜 정답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자유와 땅은 부수적인데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 애국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나 그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혼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왜 결혼합니까? 아 결혼 반지 주고 받으려고 결혼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반지 주고 받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는 나의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혼수품 주고 받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혼수품을 주고받고 큰 집을 장만해서 가득가득이 살림살이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부부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느냐 자유와 땅을 주고받으려고 그거 주고받으려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를 맺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주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실반지 하나 주고받을 처지가 못 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신랑 나의 아내가 되어주면 난 그걸로 행복해요 그게 진짜 부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와 땅을 주시니까 내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게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거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야 있든지 없든지 자유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고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적의 환경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사실 자유와 땅을 주는 게 궁극적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 가난한 땅일 필요도 없고 굳이 애굽 바깥으로 나오게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애굽 안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이 워낙 숫자가 적고 힘이 연약해서 노예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수도 많고 강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국기 1장 8절 이하의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겁먹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여러분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애굽에서 나갈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땅 다 얻어서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와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애굽 바깥으로 불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광야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꼭 인도해 내셔야만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데 광야보다 더 좋은 훈련장은 없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적합한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 아말렉을 만나고 미디안을 만나고 아무리 족속을 만나 전쟁할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는 매일매일의 기적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 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내일도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네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철저히 깨달아지는 거 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자유에만 도취돼서 방종하는 백성이 되는가 땅에만 관심 있고 나 하나님 따위는 관심도 없나 내가 한번 보겠어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자기들을 의지하기도 했을지 모르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광야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거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살 길이 있더라 그거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 되게 만들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이젠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 광야길 걷고 있는데 저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가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그거 배웠어요 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떤 자유가 어떤 땅이 나를 유혹해도 그거 다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졌으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이 2019년이 끝나는 이때 지난 한 해 동안 가난한 땅도 못 얻고 아직도 나는 광야에 있네 이렇게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까지 채워서 깨닫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 가난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19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표들이 있죠 저도 들어가고 싶은 가난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해는 실패였어 이러면서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저를 이끄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늘 먹어서 배부르고 입어 따뜻하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락교의 성도들과 함께 늘 하나님을 찬성하고 예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표한 걸 다 얻지 못했잖아 가난에 못 들어갔잖아 아니요 가난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마음이 강해졌으니 그게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가난한 땅에 점점점점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올해같이 힘든 때가 있었을까 할 만큼 한국교회도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뭐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된 거 없어요 아직 가난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도 광야의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올해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진 적이 있었나 할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온하게 지켜 우리가 성탄 캐롤을 부르고 이 연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주워 먹게 하셨고 대한민국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우리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이지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디에서 며칠날 몇 시에 만나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난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면서 안 가시겠어요 다 달려가지고 왜 기적의 음식이잖아요 가나한 땅에서는 그런 기적의 음식을 먹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기적의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손눈물을 마셨거든요 기적은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났나요 가나한이 아니라 광야는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날마다 기적 같은 손길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은총의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여보 괜찮아 좋은 반지 내 손에 끼워주지 않았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당신만 있으면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나 걱정 없어 당신이면 돼 이게 사랑의 부부인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아직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아도 울지 않아요 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년에도 광야 생활이 이어지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주실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 주님만 더 간절하게 바라봐서 주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더 강화되길 원하고 있어요 저 오른쪽 왼쪽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닫고 마음의 귀는 주님을 향해 열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시고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 내년에는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달려가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우리 찬송하게 될 것이고 태산을 넘어 헌곡을 가도 빛되신 주님 안에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나중에 나가셔서 난 실패하지 않았어요 난 지금도 진행형으로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경의 realized 감사합니다.